자 우리 마지막 30번 문제는 아예 접근조차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자 이건 제가 설명했던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뉴런에서 제가 중복조합 쪽에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말을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간격 벌리기다 아니면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직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관점이 어차피 일단 다 동일한 관점이니까 시험장에서 네가 편한 걸 잘 쓰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일단 끝나지 않고 제가 드릴 1에서도 엄청 연습을 많이 시키고 드릴 2에서도 많이 시키고 특히나 드릴 3에서는 거의 이거 관련된 거를 한 이제 대여섯 개 일단 넣었거든요 그 나왔던 문제들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자 크게 일단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자 합리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주머니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내서 자 얘는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ABC라고 일단 했으니까 자 먼저 전체부터 일단 볼게요 자 확률 문제 첫 번째는 당연히 표본관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고 자 계산해주면 얘는 220이 될 거니까 표본관의 원소 개수는 221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근원사건의 확률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자 얘는 가지고 있는 확률값은 220분의 1이 되니까 이거에다가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가번이 아니죠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만 잘 곱하시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도 엄밀하게는 지금 220분의 1 이거 먼저 쓰고 일단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적힌 수를 ABC라고 하시면서 자 조건이 있거든 자 이제 번역 바로 할게요 B에서 A를 뺀 것이 그럼 얘는 차이 또는 간격 또는 수직선을 일단 볼 수가 있고 얘가 5 이상일 때라고 일단 돼 있는데 자 뭘 생각하는 거야 뭐뭐 할 때 컴마가 찍혀있다고 무조건 조건박률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축소된 표본공간이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데 네가 처음에 뽑은 이 두 개를 봤을 때 세 개 중에 두 개를 봤을 때 차이가 항상 5 이상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축소된 표본공간이 맞을 수밖에 없고 조건박률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 원하는 확률은 C에서 A를 뺀 게 10 이상일 확률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차피 확률값은 결정되어 있고 경우에서만 보시면 되니까 자 분모를 항상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 뉴런 할 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고는 확률 계산할 때 분자 먼저 계산하면 바보야 당연히 분모를 먼저 보셔야 되니까 얘를 먼저 고민하면서 일단 가실 거고 자 분모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뭐 여섯 건 쓸 수도 있나 지금은 자 이제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A란 숫자가 있고요 B란 숫자가 있고 C란 숫자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가 5 이상이라고 일단 되어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요정도 일단 아이디어를 일단 써볼게요 잘 모르면 몇 번 해보면서 적응을 하는 거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 중에서 어차피 세 개를 뽑았을 때 전체가 220까지고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C는 나름 자유롭거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일단 얘를 좀 들면서 일단 합시다 만약에 얘를 제가 A라고 두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차이가 5 이상이니까 뭐 이제 5를 차이로 만들면 8이 될 거니까 자 요정도를 제가 B다라고 일단은 둘게요 자 물론 자 얘는 얘가 경계값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얘가 일단 C가 될 수 있는 거니 자 나는 이제 요렇게 일단 구성하자 얘가 만약에 C다 요렇게 일단 두면 이 숫자는 어차피 순서들이 일단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자 이 숫자 3개에 집중하지 말고 얘네들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고 치면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제가 A개라고 일단 둘게요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을 제가 B개라고 일단 둘게 이 사이에 들어갈 걸 제가 C개라고 두시고 얘를 제가 D개라고 일단 둘게요 그러면 어차피 12개 중에 3개를 먼저 쓰고 일단 가는 거니까 저 9개로 일단은 이제 숫자를 조절해 주면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서 12개 중에 3개를 일단 제외한 자에는 이미 9개를 네가 잘 구성하고 배치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맞아 떨어질 건데 당연히 숫자 조건이 있지 자 생각할 거 얘는 어차피 0 이상이면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맞아 떨어져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이제 차이랑 간격을 잘 보셔야 돼 얘랑 얘가 지금 차이가 5인 거고 이 사이에는 숫자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4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지금 9일 때 얘가 12여도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이 숫자 사이에는 들어갈 게 0개 이상이니까 얘도 상관이 없고요 얘도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 B라는 것만 문제가 생길 거고 자 이러면 되겠네 B' 치시고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빼기 4다라고 써주시면 4H 얘는 9에서 4 빼니까 5다 이렇게 일단 되시면서 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 4H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고 얘를 풀어주면 56가지가 되니까 자 답의 구조를 일단 짜면서 일단 합시다 자 이러면 될 것 같거든 어차피 전체는 220분의 56분의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랑 얘 교집합이니까 자 생각하는 거야 B랑 A 차이는 2밀다 5 이상이면서 C랑 A 자 양끝의 간격이 차이가 10 이상으로 일단 조절하면 되는데 자 난 이 생각 어차피 가장 작은 숫자나 가장 큰 숫자의 차이가 11이니까 10 일단 그닥 멀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굳이 머리 쓸 필요 없이 뭐가 나을까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으시니까 자 여전히 일단 숫자 또다시 일단 쓰면서 할게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자 하나씩 일단은 같이 좀 써보자 만약에 얘가 A라고 일단 두시면요 가장 큰 C는 차이가 가장 큰 걸로 먼저 만들어준다고 치면 얘가 C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얘네 둘은 결정이 됐으니 자 뭐만 결정하면 될까 B가 될 거만 잘 구성하고 일단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바로 경계 얘랑 얘에서 6하고 1 빼면 5가 되니까 자 얘가 일단 B가 될 수가 있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섯 가지가 되고 자 많지 않으니 직접 해보는 걸 진짜 나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 걸 일단 봅시다 자 케이스를 꼼꼼히 나눈 거야 얘가 A일 때 그럼 차이가 10이 되는 경계는 당연히 지금 얘가 11일 때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여전히 얘부터 출발해가 B B B가 또다시 일단 될 수 있고 한 가지 당연히 한 칸 갔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으니 다섯 가지가 되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 A가 뭐일 수도 있다 E일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자 12에서 2 빼면 어차피 10이니까 얘가 경계가 될 수밖에 없으시니 자 쓰면서 갑시다 얘가 A였어 그럼 어차피 차이가 10인 건 얘 밖에 없으니까 얘가 C다라고 일단 두시면 2에서 5 더하면 7이니까 얘부터 이제 B 또다시 일단 나오고 B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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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에서 지금 여전히 얘는 다섯 가지가 될 수밖에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문제가 없을 거고 얘를 다 더하시면 되겠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 더하면 16가지야 자 그렇다면 얘도 엄밀하게는 220분에 얘가 표본과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얘는 경우의 수가 16가지 이렇게 일단 되시니까 얘랑 얘 지워서 계산하면 되고 약분하면 7분의 2가 되니까 분자 한번 더하면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많이 했던 스타일이고 자 얘는 나쁘지 않겠지 자 설마 이거 묻진 않을 거야 뭐 확률 문제에 대해 왜 중복 조합을 썼냐 표본과 명확하게 일단 설정해줬으니까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 논리로 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이 정도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확통 선택했으니 자 28, 29, 30 이거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확통시험 전체를 거의 15분 안에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나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